안녕하세요. 저는 유총총이라는 작가 외부로 지금 그림작가 활동 중인 유재벌입니다. 제가 작년에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. 올해부터 제가 천주에 살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도 천주에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. 이제 아무 연구가 없다보니까 되게 많이 외롭더라고요.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그림이 더 인기가 많아져서 여기까지만 그린 거 같아요. 저는 지금 총총이라는 캐릭터로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시온을 주제로 지금 알콩도콩한 남녀의 결혼 생활을 만화로 그리고 있어요. 일단은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일단 작업할 때 집중도도 확 놀라고 오르고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시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하면서 좀 많아도 열심히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앞에 오면은 저는 여기에 적응을 잘 하고 싶어요. 청주라는 지역에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원데이 클라스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꾸준히 청주에서 하고 싶어요. 일단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다들 주저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되게 처음에 내가 과연 여기를 해서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일단 도전을 딱 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. 공감도 너무 좋고 일단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있다는 걸 되게 큰 힘을 얻고 꼭 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. 중심 콘텐츠 코리아를 화이팅!